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래서 라인 페이퍼 위에 아 반색을 올리고 아 앞에 흰색이 있는게 떡이니까 떡을 떼서 이렇게 떼서 야채를 올리고 월남쌈 먹던 거 하는구나? 월남쌈 먹던 거 하는구나? 왼쪽으로 찍는게 아쉽다 요거는 여기까지 둘러가지고 원래 됐어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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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가이스가 있는 거 보면 이거? 네 잘려나와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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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여기 올라 올라 가서 먹어 흑작베용 빠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